그거 다 부르면 나도 빌려줘야 돼요. 알겠죠? 이거 19금인데. 그러니까 빌려달라는 거죠.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러실까. 어? 저기 1층 처자 아냐? 어? 그 선고만 넣지? 그쪽 먼저 놓으시죠. 누나. 뭐야, 이 상황은? 아, 어디라. 안녕. 1층 처자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? 아이쿠. 또 술 먹었네. 여기까지. 더 이상은 접근 금지입니다. 접근 금지? 그쪽이 기로솔 씨. 친동생 맞습니까? 그런데요? 누나, 이 사람들 누구야? 아주 잘됐습니다. 기로솔 씨. 얼른 데리고 가시죠. 고맙습니다. 아, 저거. 아. 집에 술이야? 아까 먹던 거 있을걸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